자주 감기에 걸리는 걸 보니까 몸이 약하신가 봐요. 저도 예전에는 누구 못지않게 건강했었는데. 마크 씨 친구는 키가 커요? 네, 운동선수 못지않게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아요. 이삿짐 푸는 일은 싸는 것보다 쉽겠죠? 이삿짐 푸는 일도 싸는 일 못지않게 어려울 거예요. 그 쇼핑센터에 제가 원하는 물건이 있을까요? 그럼요, 그 쇼핑센터는 백화점 못지않게 물건이 다양하고 많던데요? 최 과장님도 김부장님 못지않게 성격이 급하세요. 바로holes의 물건이 없는 물건이 다를 거예요. 그 쇼핑센터에는 물건을 적지않게 물건을 적용하다는 물건을 적용할 거예요.